네, 이번 주 증시 테마 시간입니다. 저희가 봄 개편으로 새로 마련한 코너인데요. 매일매일 시장에는 뜨거워지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옥석을 가릴 수만 있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업종을 진단하면서 새롭게 형성될 만한 테마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으로 코너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오클리아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대란, 신재생 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떨어지며 생각보다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졌자 신재생 에너지의 기대도 지지부진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IRA와 또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다시 한번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과 태양광 산업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IRA 세부상이 발표되면서 지난 한 주 2차 전지주가 크게 상승했죠. 하지만 IRA의 수혜를 입는 섹터는 2차 전지 뿐만이 아닙니다. 재생 에너지 분야도 지원금 액수가 크고 여기에 한국 기업의 수혜도 기대되는데요. 특히 태양광 기업들은 IRA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솔루션과 OCI는 발빠르게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은 모듈 생산 능력을 5.1기가와트로 늘리겠다 밝히면서 향후 모듈 공제액으로 약 4,700억 원, 2032년까지 총 8조 4,500억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OCI는 모듈 생산 능력을 210개 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로 증설할 거란 계획을 발표했고요. 스웬드는 미국 공장을 증설해 최종 10기가와트 풍력 타워를 건설하고 최대 연 4천억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잇는 기업이 있고 반사액을 노리는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에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2030년 105기가와트까지 성장이 예상됩니다. 기존 전망이 45기가와트인 것을 생각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죠. 미국은 기존에 과반을 넘겼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셀과 모듈 수입을 최근 1%도 안 되는 비중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대신 이 자리를 한국산과 동남아산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산 셀 수입 비중은 1.9%에서 지난해 47%로 또 모듈 수입 비중은 1.1%에서 7.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 내 태양광 수요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국내 태양광 기업의 수혜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IRA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한 만큼 EU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확대하고 산업 육성책인 탄소중립산업법도 연내에 법제화할 계획인데요.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최종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32%에서 최대 45%까지 확대할 거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현재 530기가와트에서 1,230기가와트까지 증설해야 하는데요. 추가 증설이 제한적인 수력 대신 풍력과 태양광이 증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결론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증설이 지난해 대비 2배에 달하는 신규 설치를 매해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발전 설비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정책이 바로 탄소중립산업법입니다. 관련 산업 인허가를 18개월 이내에 빠르게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풍력 기업의 경우 유럽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CS윈드와 세아윈드의 수혜가 곱히고 있습니다. 태양광 기업 중에는 유럽 내 생산 설비를 보유하거나 당장 증설을 계획 중인 기업이 없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기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겠죠.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소식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펙플러스의 감산으로 유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더해지는 상황. 2차 전지주의 질주를 신재생에너지가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건미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린 신재생에너지에 관련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데 요즘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움직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데요. 그린 산업이 전체로 보면 풍력, 태양광, 수소, 배터리, 전기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전기차와 배터리 쪽 이쪽에만 수급이 다 쏠리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IRA로 인한 수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풍력, 태양광이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렇죠. 미국 시장의 증가, 유럽 시장의 증가 사실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배터리는 눈앞에서 실적이 팍팍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되는데 저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과도한 쏠림 현상이라서 요즘엔 또 배터리에 의해서 반도체까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하니까 또 반도체 주가도 움직이고 네, 반도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주가들이 또 많이 빠졌었고 선반영돼서 항상 반도체 사이클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IRA가 과거 그린 UD라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린 산업에 미국 내의 업체들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미국 내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업체들 소위 말하는 개발 업체들한테만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태양광 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풍력이나 태양광의 여러 가지 기자재들 기자재들을 생산하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풍력 태양광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목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IRA 보조금 자체가 최대 5년간 미국 정부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팔 수가 있어요. 외부에다가 그래서 업체들이 투자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상당히 뭐 아무튼 예정된 앞으로 꾸준히 수익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EU 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연파로 에너지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제 탈화석연료 이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32%에서 2030년에 원래 2030년에 32%로 42.5%까지 상향한다. 이런 목표도 나왔어요. 이거 추가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 많이 하는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EU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30, 한 4% 정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30년 목표를 한 69%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EU는 2030년 전력 소비량, 발전량의 69%가 재생에너지가 될 70%네요. 네, 굉장히 1년에 지금보다 설치되는 양이 2배에서 3배 정도 풍력, 태양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EU도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력산업이 아주 대세를 이룬다 보면 거기 나가 있는 우리 업체들도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렇습니다. 풍력, 태양광 업체들. 아직은 태양광은 설비는 없어요, 국내 업체들이.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화 정도는 충분히 생산 설비를 마련할 것 같고요. CS윈드는 이미 포르투갈의 타워 공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탑픽으로 CS윈드를 꼽아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유럽 둘 다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전반,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 자체가 기존 대비해서 속도가 두 배 정도 빨라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핵심 수혜주입니다, CS윈드가.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CS윈드 주가는 6만 원대 후반에서 7만 5천 원 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박스권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팍 점프를 하는 시점이 2분기부터입니다. 2분기부터. 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뭐 그냥 비수기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지나갔잖아요. 1분기가 지나가서 지금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담으셔도 될 만한 타이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낙 지금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사실은 별로 쳐다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업종 테마가 있다 해도 영원히 갈 수 없고. 그렇죠. 이렇게 또 키높이 맞추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지금 횡보하고 있는 CS윈드 주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저희 목표 주가 12만 원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IRA로 인한 보조금, AMPC라고 하는데 이것만 지금 총액을 다 따지면 1조 원이 넘게 앞으로 들어옵니다, CS윈드한테. 계속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 자체가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포르투갈 법인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내년 정도에는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사실은 CS윈드는 지금은 좀 리스크를 싫어하면서 안정적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싶어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참 좋은 길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 마진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작년에는 4%밖에 안 났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CS윈드가 인수하기 전에는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 법인이었거든요. 그나마 좀 개선됐는데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한 8%까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많이 증가해요. 작년에 3천억대에서 올해는 한 5천억대 중후반 정도의 매출액이 보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1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보조금 회계 처리까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든가 아니면 올해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수익률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덧붙여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상풍력 발전용 플랜트 수출에선 성공한 SK 오션 플랜트가 있어요. 이것도 지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해상풍력은 하부 구조물이 어디나 다 쇼티지입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고 SK 오션 플랜트는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제일 선두권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으로만 지금 납품할 수 있는 지역으로만 해상풍력이 앞으로 2030년 중반까지 100기가 이상이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제일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회사가 이미 지금 수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실적을 크게 늘릴 수가 없는 시점이고 신규로 지금 야드를 50만 평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사실은 선 반영되는 게 정상적인데 요즘 주가 주식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배터리 회사들은 사실은 앞으로 5년, 6년, 10년의 실적을 당겨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풍력 태양광은 너무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지금 시점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대를 반영하는 건데 그럼요. 배터리는 2024년, 5년까지의 실적을 미리 당겨다 주가를 반영했다고 2030년까지 반영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오히려 기대라고 하면 오히려 풍력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풍력도 그렇고 한화의 태양광도 그렇고 미래를 가치를 반영을 하면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 방향이 동시에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섹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점. 유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길목을 지키면서 하는 게 사실은 훨씬 안전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SK 오션 플랜트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SK 오션 플랜트는 저희가 4만 원 목표 주가를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50만 평이 신기와드가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그 야드는 내년부터 아마 수주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가치를 저희가 미리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해보면 4만 원 정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있는 회사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한의사님께서는 영풍정밀이 지난해 수주장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작년과 같은 강세가 올해도 예상된다고 예상하셨어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린 산업이 되게 되면 그 그린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공장들, 앞으로 나올 수소 공장들, 이런 공장들에는 다 산업용 펌프나 밸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풍정밀이 그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모기업인 고레아인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 쪽에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에 기존의 주요한 매출처인 석유화학 플랜트 말고도 추가적인 이런 고객들이 확보가 되면서 작년에 수주가 거의 한 50% 가까이 증가했어요. 올해도 지금 동일한 속도로 수주가 좋은 상태라서 아마 1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좋은 실적이 아마 시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그린 산업들의 공장들이 늘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지속 가능한 성장, 담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풍정밀이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전부정밀은 저희가 17,000원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오히려 실적에 비해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즘 시장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린 산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까요? 우리나라 그린 산업은 일부는 저희가 좀 약한 것도 있지만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수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앞서 있죠.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그린 산업 내에서 히트주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불을 뿜고 있지만 또 이제 역시 동일한 것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린 산업주 중에서도 계속 히트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CS윈드나 SK에코프린트나 이렇게 큰 회사 말고 이것도 장비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 중에 주목할 만한 데는 없을까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저희가 제일 좋게 보는 것은 앞으로는 원통형 배터리 주데요. 그러니까 4680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주 중에서 TCC 스틸하고 동국산업을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식문대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저희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마도 계속 앞으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그린 산업 투자 전략 이제는 좀 뭔가 반영이 될까요? 그런 기대치들이 네, 뭐 그동안 사실은 못 갔던 종목들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마도 좀 배터리 쪽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니까 바톤타치가 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왜냐하면 배터리 쪽과 전혀 다른 게 없거든요. 모든 같은 시스템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의 우산화에서 IRA와 EU의 그린 산업 육성안 이 두 가지 중에서 움직이고 제일 어쨌든 빠르게 실적이 반영되고 한 것들이 이제 배터리 쪽이었고 이제 이쪽에서 시간이 흘러낼수록 풍력 태양광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내년부터라면 또 수소가 또 좋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분할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이그레이션 하는 전략도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배터리가 좀 쉬어갈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투자증권 한병호와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